지금 요리를 각자 했어요. 그래서 저는 제게 맛있는데 언니는 언니께 맛있다고 하니까 이거를 공정하게 판단해 주실 분이 필요해서 그래서 SOS 요청을 했어요. 아니면 그런 거 가지고 싸워요? 여자라서 자존심 대결 또 언니랑 또 저랑. 자존심? 네, 그래서 하나씩 드셔보시고 정말 공정하게 부탁드립니다. 오 얘는 가지 위에다가 바삭하게 먹으러 이것도 튀겼고 소스도 만들었고 오 소스농도 좋고 소스농도 좋고 부담되겠다. 부담되지, 부담되지.